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에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그 강의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월 15일에 시작해서 며칠 전 6월 12일 주익종 승생의 마지막 강의 모두 15회였습니다 15회에 걸쳐서 4개월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역사적 주제들을 거의 빼놓지 않고 한번 살펴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는 그러한 마무리 순서 종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이 강의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한국 국민 전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강의 노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12번 강의를 했고 주익종 승생이 3번 강의를 하는 사이 기존의 통념에 대한 어떤 대담한 도전이 나름대로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희 이스만 TV를 시청해주는 여러분들께서 많게는 한 만명 적게는 한 6, 7천명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댓글로 표시했을 뿐이지 기타 이 문제를 갖고 지난 28년간 연구를 하거나 운동을 이끌어온 단체로부터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역사인식에 있어서 정치의식에 있어서 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종족주의라는 말로 표시를 했습니다 종족주의라는 말은 한 사회가 몇 개의 시족이나 종족을 단위로 분립해 있는, 분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황 안에는 강한 무관심이나 적대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객관적 논변이 성립하지 않는 그와 같은 어떤 상태의 사회 태재 사회 형태를 가지고 종족주의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진보와 보수 또는 영남과 호남 또는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 이렇게 흔히들 가르는 어떤 집단 사이에는 지금 어떠한 객관적인 어떤 학술적인 논쟁이 성립해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가라 이런 주장이죠 우리 이승만 학당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갖고 상당히 많은 준비와 세심한 배려 끝에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반응도 얻지 못한 것은 저희 강의 내용이 불충실하기보다도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이른바 보수와 진보 간의 감정이 종족주의적 형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어떤 종족주의적 어떤 대립 상태는 저희들이 극복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종족주의적 감정을 극복을 하고 자유시민으로서 서로 간의 억인의 차이는 편안한 얼굴로 진지한 토론의 자세로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가운데 극복하고 공동의 해답을 못 속이게 나가는 그러한 자유시민으로 성숙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있을 우리 다음 세대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현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쭉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의 임에서는 저는 비로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전 역사적 맥락을 지난 4개월간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추구해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듯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맨땅에 짓고 건물을 짓고 지나가는 처녀나 소녀를 납치해서 집단 강간한 것이다 그와 같은 인식을 넘어서서 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 긴 전사를 쭉 추적해 왔습니다 15, 19세기 조선시대에도 군 위안부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하청 신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집의 신분에 의한 성의 약치가 있었다 그들이 바로 기생제도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일제 지배기에 들어서는 공창제가 시행이 되었다 이 공창제는 처음에는 조선에 건너온 소수 일본인을 위한 매촌업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적 개발과 더불어 1930년대가 이유되면 조선인들도 이 공창제에 적극 참가하는 일종의 대중매춘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런 공창제의 시행과 더불어 기생제와는 상이한 신분적 성폭력의 지배로부터 상업적 계약의 시대가 성립했는데 그러나 상업적 계약이라고는 하나 이 공창으로 들어가는 여인들은 주로 빈곤계층 재빈곤계층, 가난과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지배하는 그 빈곤계층의 호주들이, 가부장들이 주선업자들이 제공하는 전차금에 이끌려서 맞이 못해 또는 얼시구나 하면서 자기 딸을 넘기는 행위 그것을 가지고 당시는 인신매매라 했습니다만 이러한 인신매매의 형태로 가난한 집안의 여인들이 공창으로 울면서 또는 매를 맞으면서 간 것이 공창제의 실태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가족제나 공창제라는 법적 테두리에서 결코 불법적인 어떤 일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딸을 공창의 취업을 성락해서 주선업자에게 넘겨줄 때 딸은 당시의 가족제도 하에서 그것을 거부할 법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가부장 시대, 호주제 가족이라 했습니다만 그러한 큰 시대적 상황을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공창제도가 일본군으로 편입되어서 일본군 군인을 위한 공창의 형태로 동원되고 재편성된 것이다 공창이라는 하나의 후방 부대가 있었다면 일본군 위안소 제도는 그 중에 일부분을 전방으로 동원하고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 없다 모집 과정에서부터 그들의 노동의 위안소 내에서 생활의 실태라든가 근로조건이나 소득이라든가 근로강도 모든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군사적으로 재편성된 공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이 위안부 제도의 역사는 일제의 지배와 함께 끝이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강조한 하나의 연구생과라면 나름대로 보람있는 연구생과라 자부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해방 이후가 되면 이 위안소 제도는 일제 하에서보다도 훨씬 더 양적으로 팽창하고 그리고 위안부들의 실태, 생활의 실태는 더욱더 열악해졌다 1942년도에 현재 전국의 공창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들은 남북한을 합쳐서 9,5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966년이 되면 언제 소개했습니다마는 남한만 33만 명이라 그러죠 20대 여성의 8%라 그랬습니다 거대한 어떤 것, 해방에 따른 혼란과 전쟁에 따른 파괴와 빈곤이 이미 활성화된 대중매천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많은 여인들을 그러한 공창 아닌 공창, 이미 사창이죠 사창으로 몰아들어갔고 그들 여인들,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여인들을 가지고 여전히 위안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제도는 1950년대, 6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존속을 했으며 그들의 하루 유계객수, 하루 성교노동의 강도 그리고 노동의 실태, 소득 실태, 포주와의 관계 이런 것은 어느 면을 보더라도 일제시대에 그것보다 좋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더구나 일본군 위안소에 있었던 여인들보다도 열악한 형편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 점은 제 자신도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확인하면서 크게 놀람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그 본무대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고 그 긴 어떤 역사적 파정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02년 한국 정부의 여성부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용료를 줘서 전국 성매매 산업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 약 68곳의 집창촌이 존재하는 가운데 1092명의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방이나 노래방이나 등 이런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인을 포함해서 총 정체 여인의 33만 명 1966년과 거의 동일한 숫자입니다 20, 30대 여성 취업 인구의 8%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대한 인구가 2002년까지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 30대 여성 취업 인구의 8%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그러한 조사 보고입니다 1966년보다도 성매매는 더 확산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여성부의 보고서는 이 성매매 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은 1차 산업, 농림업보다도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말은 없었지만 위안부 제도는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존속을 했고 국가가 방임하는 사이에 여성과 포주의 관계는 그야말로 노예저적인 어떤 속박인 경우가 많아서 2003년도 군산시에서 대집창촌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12명의 여인이 방안에 갇힌 채 탈출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위안부 사건은 결코 우리가 일제시대의 일로 또는 일본군 위안소 일로 그렇게 한정해서 이야기할 것은 못된다 우리 안에 위안부, 우리 현대사회의 위안부 우리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이 위안부 문제의 일환으로서 일부분으로서 일제시대의 위안부 특히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래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터져나온 것은 지난번에 주익종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신 대로 해방 이후 45년부터 45년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위안부에 관한 사회적 관심, 정치적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영화나 소설이 나올 때는 그들은 불행한 여인들로 이렇게 치부되었을 뿐입니다 일본군의 짓눌린 성노예라는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여러 가지 개개가 작용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의 한국인 전체를 하나의 단합시키는 어떤 거대한 역사적 토템으로서 토템으로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부상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992년이 되어서 그와 같은 사건이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일종족주의가 충분히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반공 이대원리의 입각에서 국가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어떤 깃털을 잡고 그리고 조국 건대를 활을 위한 어떤 그러한 어떤 국민적 동원이 있었던 시기에는 반일종족주의는 오히려 억압이 되고 잠복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만 그러나 권위주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른바 민주화 시대에 물려가면서 이 국민을 나름대로 국가적 아젠다로 통합해온 대형은 어떤 권위주의 시대가 소거된 것 더불어 우리 국민들을 우리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종족주의적 감정 그리고 이 종족주의의 기초가 되어있는 어떤 물질주의 내지는 육체주의 이런 감정이 폭발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반일종족주의를 타파하자라는 강의에서 제가 행한 반일종족주의의 신학이라는 그 강의 제목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언급할 기회가 없었고 지금 마지막 기회로 미뤄왔던 것입니다만 바로 이 박요학 교수의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2013년에 뿌리와 이파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출간된 직후에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모순을 총체적으로 심청적으로 해부했다는 그와 같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내 언론도 이른바 좌파 진보라고 불리는 언론에서도 이 책에 대한 서평이 호의적으로 나온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 이 박요학 교수는 이 책으로 인해서 피소를 당하는 위안부 9명이 원위안부 9명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서 그들 명의로 그들 소송 대리인에 의해서 피소를 당하는 그와 같은 고초를 겪고 지금까지 재판이 대부분의 계류 중인 가운데 아직도 벌써 한 4년째 가까이 그와 같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고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박요학 교수가 재판을 변론을 했던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의 1461이라는 이와 같은 책이 또 작년에 출간되어 나왔고 또 박요학 교수를 비판했던 여러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이 어떠한 박요학 교수에 대한 비판이 논리에서나 실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고발한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라는 이 세 책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한 상당 부분은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이 책과 그 이후의 법정 투쟁 과정에서 상당히 소상하게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이 제국의 위안부를 소송한 원위안부의 그의 소송 대리인들 소위 나눔의 집이라든가 기타 운동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순결한 소녀들이었다 이 순결한 소녀들이 어느 날 일본군에 의해서 납치되었다 그리고 위안소라는 장소에 이끌려 들어가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순결한 소녀들이었다 강자로 납치되었다 그리고 집단 강간당하였다 따라서 이거는 군에 의한 전쟁 범죄다 국제사회가 검하고 있는 노예죄를 범한 그러한 일본군의 전쟁 범죄 행위다 이와 같은 건데 이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는 이 세 가지 우리 한국인들의 사반세기에 거쳐서 축적되어 온 상식적 이해를 반했다 그래서 위안부들을 매춘부라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했다 그 매춘이란 글자를 지워라 이렇게 해서 이 책의 34군데에 걸쳐서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유하 교수는 자발적이든 피자발적이든 간에 강제적이든 간에 매춘은 사실이었다 매춘을 하고 보수를 받는 그런 억압된 관리된 시장이었던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순수한 소녀상이 전국의 70여 군데에 서 있다는 소녀상이 상징하는 나이 14, 5세 소녀들, 단발머리 소녀들이 군에 의해서 납치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이미 매춘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을 뛰쳐나와서 가난인과 가부장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와서 떠돌다가 인심매매 조직에서 이끌려 들어온 어떤 그러한 여인들이었는데 순수한 양가집에 납치된 소녀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시의 실태와 거리가 멀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거나 빨렛되어 있는 여인을 납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정도는 지금까지 하나도 발굴된 적이 없다 박유하 교수는 힘들어 그 모든 사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한 노예사냥설, 강제연행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지금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말 속에는 위안부와 일본인 간의 동지적인 어떤 관계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유하 씨는 위안부라는 제도 그 자체는 제국주의 또는 국가 남성의 한 여성의 지배가 빚진다는 현상이다 당시에 조선인들은 법적으로는 일본 제국의 신민이었다 따라서 그저 마음에도 없는 그런 노력을 강요당했다기보다도 제국을 위해서 일본군 병사를 보살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나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위안부 제도가 갖고 있는 복잡한 측면을 드러내는 일이고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의 표현이다 결코 일본군이 창설하고 운영한 위안부 제도를 미화하거나 일본군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박유하 교수도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지성사회가 실로 적지 않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유하 교수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기를 비판한 법학자나 사회학자들 또는 몸의 비평가들은 위안부들은 순결한 소녀였다 강제 납치 당했다 집단 강간 당했다 이 세 가지 사로에서 뒷받지 되지 않는 사실에 관한 한 인식이 고착된 상태에 있다 오히려 매춘이라는 글자를 지우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매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노골화하고 있다 매춘부라면 오히려 일본군에게 당해도 좋다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폭력적인 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옳은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박유아 교수의 지정대로 한국 지성사회는 커다란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28년간 한국의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역사학계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없고 그들은 태연하게 위안부 수만설 또는 20만설을 교과서에 지금도 적고 있고 또 근로정신대로 여인들이 갔다가 위안부를 갔다는 식으로 엉터리 역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도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이 문제로 박유아 교수가 코스를 바꾸실 때 이른바 한국의 스스로 지인보를 자취하는 역사 가운데 역사가 어느 누구도 이 박유아 교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변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을 나타냅니다 저는 그들은 본질적으로 파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표현을 지우라니요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들이 책을 이렇게 함부로 지워서 구멍이 뻥뻥 난 어떤 그런 책 그 일제시대와 동일한 파시스트적 발상을 가지고 전체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이 기억 위에 다른 기억을 가질 자유는 없다 그걸 가지면 반민족적이다 하는 그러한 사나운 심성으로 한 연구자의 연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 엄청난 위기적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강의에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위안부 여성들에게 고백을 강요하고 그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그들의 시비 현장에 끌고 다니면서 불과 2, 3년에 불과했던 그들의 위안부 인생을 폭로를 함으로써 그들의 70년, 80년 전 인생을 지어버리는 위안부 운동당체의 폭력적인 운동 방식 또 그것을 즐겨 수용하는 한국인들의 심성의 태세 그 자체가 하나의 종족주의적 어떤 폭력성을 저는 유감없이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지성사회는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사실상 마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운동가 몇 명이 외교부 꼭대기에 앉아서 외교부의 대일정책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위안부들 몇 명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면 아무도 그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는 어떤 무수불위의 정신적인 권력으로 군림하였습니다 하나의 정상적인, 하나의 국민국가의 지성과 외교라고 할 수가 없죠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가 과연 이런 정신상태로 하나의 국민국가를 영위할 어떤 그러한 능력을 과연 갖고는 하나 있는 것인가 어떠한 파탄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이 강의를 쭉 진행해왔고 오늘 이 마지막 종강을 위해서 박유아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강의는 아마 이달 말쯤 해서 반일종족주의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 책은 위안부 강의, 15회 강의 전체가 다 들어가지는 않고 4편인가 5편으로 추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존의 한국정부나 운동당체의 어떤 그 입장을 정면으로 논박하는 글입니다 이 반일종족주의라는 곧 이어서 출간될 그 책에 실려있는 위안부 글들을 꼭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번 관심을 갖고 읽어봐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또 선전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합쳐서 16회 강의를 시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전척이 독립국가 세우신여고 풍창모수 일평단시 한평생이 없네 천사의 빛날 공정 거치 이츠라 선진사회 이룩하여 흥이 대답하세